유승민 등 IOC 위원들, 피파의 월드컵 경련제 추진 강력 비판, 서울 뉴스 1, 이재상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이 국제축구연맹의 월드컵 경련제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4.1인사이드 더게임즈 등에 따르면 지아니 임판티노 피파 회장은 IOC 139차 총회에 불참했다. 5. 무스타파 베라프 아프리카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IOC 총회에서 피파의 경련제 개최 주장은 아프리카 대륙과 축구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베라프 위원장은 축구 선수들은 로봇이 아니다면서 피파의 계획은 큰 피해를 줄 것이다. 스포츠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5. 아프리카 축구연맹은 임판티노 회장이 제안한 월드컵 경련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베라프 위원장은 아프리카 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총회에 참석한 대한민국의 유승민 IOC 선수위원도 피파의 월드컵 경련제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6. 유 위원은 축구는 다른 스포츠 및 국제연맹과 연대에 협력해야 한다며 스포츠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7.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임판티노 피파 회장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임판티노 회장은 베이징 방문을 이틀 앞두고 갑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했다. 바흐 위원장은 피파 회장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었지만 그가 베이징에 오지 못해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베라프 위원장과 유승민 위원 등이 지적한 부분을 피파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판티노 회장은 지난해 월드컵 경련제 계획 추진을 발표해 논란이 됐다. 아프리카 축구연맹, 아시아 축구연맹 등 일부 단체에서 찬성 의견을 냈지만 유럽 축구연맹, 남미 축구연맹 등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몽규 대한 축구협 회장도 월드컵 2년 개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임판티노 회장은 2년마다 월드컵을 개최하면 44억 달러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고 이는 211개 회원국에 배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